AI 반도체 칩 핵심이 뭐냐. 스피드2 마켓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피드2 마켓에 대응하려면 외부 IP 설계 자산이 계속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AI 가속기 성능 향상하려면 디렘하고 갭 매울 필요성이 증가해서 CXL이라든지 PIM이라든지 침렉 같은 차세대 반도체 수요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 반도체 설계 자산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윤입니다. 오늘 3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장 끝나고 정말 감사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왔고요. 구독자분들한테 초심 잃지 않고 제가 틀리면 틀렸다고 인정하고 기업분석 훈련소를 통해 최대한 실질적이고 최대한 정확하고 최대한 다양한 아주 전략적인 투자 아이디어 그리고 기업분석 훈련소를 통해 엄청 저도 이거 기업분석 훈련소를 통해 우리나라에 이렇게 높은 기술력 글로벌 경쟁력 그리고 시장 침투율 그 다음에 상당히 매력적인 기업들을 많이 소개해드리고 국장에 대해서 실패해서 국장을 떠나는 게 지능순위라든지 이런 정말 부정적인 얘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물론 저희가 앞으로 더 투자자분들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해외 투자도 같이 함께 적극적으로 스터디하고 공부할 거지만 그 전에 일단 우리나라 기업들부터 먼저 제대로 알자 그래서 오늘은 아주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견조하죠 그런데 단 어제하고 오늘 보니까 흐름 보니까 반도체 기관 쪽에서 기관 그렇게 좋다고 얘기하자면 차익실현 물량이 좀 나옵니다 추세적으로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그래서 반도체에도 계속 좋다 좋다 AI AI 엄청나게 HBM HBM 하지만 언젠간 팔 물량들이 분명히 나온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연속성이 있는지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외국인 기관 수급 현황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오늘 준비했는데요 삼성전자 기업들과 IP 생태계 확대 수주 더 키운다 IP가 뭐죠 IP? IP 설계 자산입니다 설계 자산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IP LX 세미콘의 시스템 반도체 탑재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온디바이스 AI의 수혜 라이센스 로열티 매출 본격화 샘 올트먼 펀딩의 기대감 커지는 AI 칩 벤처 가운 칩스 오픈 엣지 딥엑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연간 흑자 전환 본격 시동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상장 후 첫 분기 흑자 미국 증시 끌어올린 엔비디아 한국도 시스템 반도체주 주목 자 엄청난 용어들이 나오잖아요 IP가 뭔지 IP 뭔지 아세요? 온디바이스가 뭔지 아세요? 시스템 반도체가 뭔지 아세요? 이런 거는 다 기본적으로 개념을 나만의 투자 노트에 꼭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CXL이 뭔지 아세요? PIM이 뭔지 아세요? 침넷이 뭔지 아세요? 이게 다 일단 용어부터 정리가 안 되시면 투자 하시는 아예 기초 우리 한글 배울 때 기억도 모르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현대차 증권 오픈 엣지 IP 차세대 반도체 수요 증가 수혜 TSMC 파운드리 회복세 한국 반도체 IP 디자인 하우스 뭐죠? 양산 볼륨 키우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LX 세미콘 협업 오픈 엣지 하반기 22나노 LPDDR4 PHI IP 제품 영상 자 질문 드렸던 거 아 그리고 댓글에 열심히 제가 질문 드린 거 아주 그 뭐죠? 무형 소형 헬기 그렇게 길게 이렇게 달아주신 분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숙제 내주시면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디자인 하우스 뭔지 IP는 제가 설명해 드렸고 CXL 디자인 하우스 CXL PIM 침넷 자 이게 뭔지 댓글로 공부하신 내용을 적어주시면 네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사실은 이 자람 테크놀로지 네 자람 테크놀로지가 2연상 같죠? 네 오늘 박살나던데 이런 회사들하고 상대적인 비교를 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뉴로모픽 반도체의 관련주들이랑 수혜주요 자 쉽게 말하면 NPU라고 하죠 NPU 지수가 코스피 코스탄 모드 네 3월 7일 이거 아닙니다 네 3월 13일입니다 네 5타입니다 3월 13일 어제 종가 기준으로 다 양전했죠 가운 칩스가 65% 올랐고 네 자람 테크놀로지가 167% 올랐네요 그리고 네페스 아크가 40% 에이징 랜드가 23%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22% 네 그리고 뉴로모픽 관련주는 평균 최고점 대비 하락률이 20% 미만이네요 상당히 전부 다 주가가 좋다 뭐 네페스 빼고는 다 20%대네요 그죠? 실적 현황을 봤더니 영업이익률 자람 테크놀로지 올해 이제 흑전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올해 15% 정도 영업이익률 예상하고요 네페스 아크가 13% 오픈 엣지가 6% 에이징 랜드가 11% 가운 칩스가 8% 예상하고요 가운 칩스가 올해 매출 66% 늘어날 것으로 보고 근데 이거 계속 말씀드려요 매출 사이즈가 중요하다 오픈 엣지 114%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자람 테크놀로지 391%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내년에도 가운 칩스는 54% 오픈 엣지 64% 자람 테크놀로지 33%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가운 칩스가 올해 99%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에이징 랜드가 124% 자람 테크놀로지가 올해 흑전 예상하고요 영업이익 25년도에는 자람 테크놀로지가 489%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오픈 엣지가 가장 탑이죠 25년도에는 오픈 엣지가 489% 자람 테크놀로지가 100% 네페스 아크가 121% 그래서 이거 가장 많이 겹치죠 가운 칩스가 하나 둘 셋 네 개 오픈 엣지가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가운 칩스는 작년 거고요 오픈 엣지는 올해하고 내년에 매출과 성장률이 더 좋으니까 가운 칩스는 이미 다뤄 들었고 그래서 오픈 엣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람 테크놀로지도 영업이익률이라든지 매출 이 많이 겹치네요 보니까 좀 싸지면 말씀드릴게요 이게 공모가가 자람 테크놀로지 공모가 22,000원인데 지금 주가가 얼마죠 82,000원이죠 82,700원 지금 공모가 대비 벌써 이미 4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공모가 수준으로까지는 안 떨어지더라도 정상 가격이 분명히 이게 올 겁니다 단기간에 너무 과열 급등했고요 그런데 다행인 건 자람 테크놀로지도 출상치긴 하지만 올해 540억 내년에 720억 매출이 성장하고요 올해 80억 이익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려고 하는 오픈 엣지 오픈 엣지는 올해 364억에 오픈 엣지도 24억 흑자 전환하고요 내년에 595억에 139억까지 이익이 거의 5배 가까이 늘어나려고 하죠 1000억 대 올해 매출 나오는 거는 가온칩스랑 에이징랜드예요 그래서 여기 다 공부 가온칩스는 말씀드렸고 에이징랜드도 꼭 좀 다뤄주셨으면 한다고 댓글 달아주시면 에이징랜드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온칩스 에이징랜드 모두 올해는 1000억 대 예상하고요 네펙스 아크가 매출 사이즈는 제일 크네요 근데 주력이 뭐냐 매출의 주력이 뭐냐 IP 설계 로열티냐 라이센스냐 아니면 다른 추정컨대 네페스나 네페스 아크는 반도체 설계 IP로 얻는 자산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될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매출 사이즈는 네페스 아크가 제일 크긴 한데 네페스나 네페스 아크가 큰데 그래서 이런 뉴로모픽 반도체 관련주로는 가온칩스 에이징랜드가 올해 한 1000억 대 내년에는 한 1500억 대 매출이니까 가온칩스 에이징랜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자람 테크놀로지까지 이 네 가지를 같은 뉴로모픽 반도체로 묶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적상으로는 올해 내년 매출 평균치는 자람하고 오픈 엣지가 1, 2등으로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영업이 커지는 거는 올해하고 내년 평균치가 오픈 엣지하고 네 이것도 오픈 엣지 네페스 아크 오픈 엣지하고 평균치 값은 네 역시 자람 테크놀로지가 좋아 보이는 근데 올해 늘어나는 거는 특전하는 거보다 작년에도 이익을 냈고 올해 크게 늘어나는 게 저는 에이징랜드가 이익상으로는 제일 좋아 보입니다 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최근에 개인은 파는 추세지만 외국인이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꾸준히 사고 있고요 최근에는 기간 순 매수도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사고요 사모펀드도 사고 보험도 사고요 외국인도 좀 사고 있고요 수급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람 테크놀로지는 개인만 사죠 외국인 계속 팔고요 기간도 계속 팝니다 연기금 계속 팔고 사모펀드 팔고 투심 팔고요 오픈 엣지랑 자람하고 비교해보세요 수급이 어떤지 차이가 있죠 자 요건 차트인데요 오픈 엣지는 의미 있는 가격대가 22,900원, 26,900원, 35,000원, 32,600원, 34,500원이고요 자 이 모양 잘 기억해두시려면 현대차, 기하차랑 비슷하죠 이게 추세가 깨졌을까요? 아니면 상승 추세일까요? 아니면 눌림목일까요? 저는 눌림목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좀 더 빠졌어요 자 이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월봉입니다 월봉 과거에 정고점 영역이라고 하는 25,500원을 강하게 돌파를 했고 지금은 단기 조정이 왔습니다 거래량도 줄어들었고요 근데 그렇다고 추세가 이탈되거나 추세가 깨지진 않았습니다 요건 자람 테크놀로지인데요 공모가 대비 일단 4배에 올랐어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이에요 정고점 가격대가 대략 515,500원이네요 515,500원을 일단 돌파를 했죠 그래서 강한 신고가 영역을 나타내고 있는데 역대 최대 거래량이에요 그러니까 역대 최고가의 역대 최대 거래량이 터졌다 그럼 매도 물량이 쏟아질 확률이 제일 높은 거죠 그래서 아무리 자람 테크놀로지가 현재 최근 종목 중에 가장 핫해도 절대 이런 종목 보시면 외국인 보유 비중 급격하게 떨어지죠 기간 급격하게 떨어지죠 RSI에 아주 안 좋은 지표들 팔아라고 하는 신호들이 아주 곳곳에서 도매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 월봉이에요 월봉 월봉에 가장 많은 매물대도 사실 돌파한 상황인데 지금 추세는 이 월봉에 만약에 몸통에 들어오는 은봉이 나오면 관심을 가져볼 것 같긴 해요 근데 진짜 많이 빠지면 이 정고점 수준까지 40% 넘게 충분히 빠질 수도 있는 거죠 AI 반도체 기술의 핵심은 연결이에요 연결 그래서 더 좋은 성능을 위해서 시스템 온칩 반도체 SOC 반도체 크기가 계속 커져야 되는데 생산 효율을 위해서 여러 반도체를 연결해서 그 연결 속도를 향상시키는 거고요 동일 반도체 내 타 기능들끼리 연결하는 거를 멀티코어라고 하고요 타 반도체끼리 연결하는 거를 여기 하나 알려드리네요 침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침렛 프로세서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까지 다 연결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한 반도체에서 운영을 같이 하고 고속으로 데이터를 움직이는 것이 중요한데 이 관련된 아이디어가 PIM이나 CXL입니다 장기적으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는 공통적으로 높은 데이터 전송 속도를 요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전송과 관련된 PHI의 판가가 당연히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퀄리타스 반도체는 하나 마이크론이랑 같이 UCLE 유니버셜 침렛 인터커넥트 익스프레스 요 표준 침렛 퀄리타스 반도체는 하나 마이크론이랑 하는 요 표준 침렛 인터페이스 정보과제 컨트롤러 쪽에 오픈엣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엣지가 요 하이엔드 시스템 온칩 침렛을 제공하고요 반도체 칩 설계는 점점 이 아까 말씀드린 미세화 선단 공정으로 가는데 칩 설계에 필요한 이 IP 설계 자산을 각각의 기능 블록으로 하나의 칩 설계당 평균 100개의 IP 설계 자산 기능 블록이 필요하고요 그게 미세화 5나노 이하로 갈 경우엔 개발비가 5억 달러 이상 들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이런 설계 자산 솔루션 회사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펜리스가 다 못해요 그래서 IP 회사한테 외주 용역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설계 자산이라는 거는 반도체 소전의 칩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전에 설계하고 높은 수준의 기능을 나타내는 일종의 블록 같은 거예요 근데 공정 미세화 때문에 칩 설계에 필요한 IP를 모두 개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개발 안 하고 특정 설계 자산의 강한 업체 거를 여기저기서 받아서 구매해서 쓰는 게 훨씬 설계 시간도 줄어들고 비용도 줄어들고 인건비도 줄어들고 각 IP를 다 배면 업체가 일일이 다 개발하는 거에 대한 실패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설계 IP 시장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뭘 하냐면 토탈 메모리 시스템 IP를 해요 DDR 메모리 컨트롤러 플러스 온칩 인터커넥트 플러스 DDR PHI를 하는데 DDR 메모리 컨트롤러가 뭐냐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따라 칩과 DRAM 사이에 고속 데이터 통신을 제어하고요 DRAM 데이터 안정성을 보장하는 게 DDR 메모리 컨트롤러고요 온칩 인터커넥트는 뭐냐 시스템 온칩 내에 데이터 이동 시간도 최소화하고 데이터 전송 효율을 극대화하는 게 온칩 인터커넥트고요 DDR PHI가 뭐냐 이거 아까 가격 판가 인사했다고 했잖아요 시스템 온칩이랑 DRAM 간에 고속으로 동작이 가능하게 하는 설계 자산이에요 거기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뉴로모픽 반도체의 IP를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뉴로 프로세싱 유닛 NPU 뉴로모픽 반도체 IP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설계용 IP 설계 자산을 기술 개발하는 회사고 한국의 ARM이라고 하는 회사예요 한국의 ARM 자 ARM은 어디가 인수하려고 하려다 실패했죠? 어딜까요? 네 퀴즈입니다 주 고객사는 당연히 패미스가 되어있고 가온 칩스 같은 디자인 하우스도 고객사가 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패미스가 칩 설계하려고 이런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나 에이징 랜드나 그죠? 퀄리타스 반도체의 설계용 IP 설계 자산을 사서 그걸로 칩을 만드는 거죠 아까 메모리 컨트롤러, DDR PHI, 온칩, 인터커넥트, NPU 모든 개별 IP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토탈 메모리 시스템을 말씀드렸고 이 토탈 메모리 시스템 IP 솔루션 자체가 반도체 소재 내에 구현되기 위한 각종 논리 회로를 블록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패미스가 설계할 때 개별 블록 IP를 개별 블록 별로 다 설계 IP를 갖고 있어야 된다 설계 기업 AMD가 GPU 설계할 때 개별 블록인 마이크로 프로세서, 메모리, 디지털 신호 처리기, 아날로그 신호 처리기, 입출력 회로 개별 IP를 모두 개발하는 게 아니라 개별 IP 잘하는 데서 사서 구매해서 처리한다는 거죠 챗 GPT를 통해 챗 GPT를 통해서 시스템 반도체 공정별 칩 개발 비용을 봤더니 28나노, 레거시에서는 수백만에서 천만 달러 선당 공정 14나노 이하에서는 수천만에서 수억 달러 그렇죠? 그래서 설계할 때 계속 복잡도가 증가하죠 왜? 조그만 웨이퍼 더 많이 쪼개고 그 더 많이 쪼갠 공간에 더 많은 칩을 실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필요 IP 블록 수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패미스 업체가 설계용 IP 때문에 R&D가 인력이 추가로 확보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 절감 측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공모가가 만 원입니다 아까 제가 그거랑 자람이랑 좀 헷갈렸는데요 자람은 아까 2만 2천 원이었죠 근데 자람은 2만 2천 원 대비 4.5배가 오른 거고 오픈 엣지는 지금 3만 원이 깨졌으니까 대략 2배 올랐는데 그럼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자람 테크놀로지보다 경쟁력이 없냐 그건 아니거든요 보세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LP DDR5 LP DDR5 뭐예요? LP는 뭐죠? 저전력 반도체 저전력 DDR 반도체인데 CXR, LP DDR5, CXL 모두 IP 수주가 늘어나고 있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 라이센스가 52건이에요 수주 잔고만 155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요 PC, 서버, 저장장치 이게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적용하는 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설계하는 IP 자산이 쓰이는 최종 PC, 서버, 저장장치 72% 쓰이고요 자유주행이나 얼굴 인식에도 19% 쓰이고요 IoT, 사물인터넷, 모바일에도 7% 정도 쓰인다고 합니다 이 NPU, 신경만 처리장치에 독보적인 뉴로모픽, 뉴로모픽 하는데 뉴로모픽 반도체의 독보적인 설계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게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인 거죠 그리고 코스닥 기술성 평가 반도체 강소기업 최초로 AA 등급 받았어요 기술특례 상장하는 기업들 중에 이 기술평가 이거 AA 등급 받는 해서 진짜 몇 개 없거든요 그러면 우린 기술적으로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기술력에 대한 아이디어가 될 수 있어요 코스닥 기술평가 반도체 강소기업 중에 최초 AA 등급 받았고요 신경만 가속기, AI 가속기, 곱셈 플러스 더셈 단순 연산 기존 알고리즘에 비해 처리하는 필요 연산량이나 데이터량이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그리고 자율주행 2.5dB 침렉 기술 멀티다이, NPU 기술까지 토탈, 설계, IP 관련돼서는 멀티플레이어라는 거고요 메모리 컨트롤러 아까 데이터 시스템 반도체랑 디램 사이 고속으로 데이터 통신 처리를 지원하는 건데 이 DDR, 아까 가격 인상했다고 하는 이 DDR, PHY가 디램 메모리 반도체에서 넘어오는 데이터를 빠르게 잘 받아오는 역할이 DDR, PHY입니다 그리고 온칩 인터커넥트는 아까 이동 통로라고 말씀드렸고요 IP 간의 설계 자산 간의 데이터를 전달하는 빼다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네, 이거 표 꼭 보시고요 반도체 IP 업체가 IP 블록을 제공하고 패밀리스나 디자인하우스가 제일 처음에 딱 계약할 때 라이센스 fee 받고 침 많이 팔리면 침 많이 팔리는 거다 로열티 받는 구조입니다 이 수익 구조 한번 눈여 보시고요 하나의 반도체가 만들어지려면 이 다양한 IP가 개별 퍼즐 조각처럼 필요하다는 겁니다 각각의 다 개별 퍼즐 조각처럼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IP는 특정 기능을 하는 회로단이고요 생성형 AIU 고성능 컴퓨팅 반도체 개발 니즈가 확대되니까 당연히 IP 라이센스 수요 급증할 수밖에 없고요 글로벌 반도체 작년 기준으로 네, EDA가 뭔지 숙제 내드리겠습니다 EDA랑 IP 설계 자산 24조고요 지금 현존 최신하는 메모리 표준 HBM3, DDR, LPDDR5 다 모두 오픈 엔치 테크놀로지가 IP 설계 표준 지원한다는 거고요 반도체 제조사들이 복잡한 IP 아웃소싱 관련된 시장만 지금 약 10조입니다 근데 AI 반도체 칩 핵심이 뭐냐 스피드 투 마켓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피드 투 마켓에 대응하려면 외부 IP 설계 자산이 계속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AI 가속기 성능이 향상하려면 D램하고 갭 매울 필요성이 증가해서 CXL이라든지 PIM이라든지 침렉 같은 차세대 반도체 수요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 반도체 설계 자산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까 라이센스 계약 시점 매출 한 번 발생하고 2, 3년 동안 칩 생산량에 따라 로열티 받는다는 거고요 지금 오픈 엣지 아까 누적 IP 40건이 아니고 55건이죠 그리고 최근에 삼성 파운드리 에코 시스템은 이미 18년에 됐고요 TSMC IP 얼라이언스에 편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거는 대역법 확장을 통해 고성능 연산을 지원하는 CXL이나 메모리 반도체 사회가 주도하는 PIM 그리고 침렉 수요 증가로 이 멀티다이 인터커넥트 IP 솔루션까지 고르게 시장 지배 CXL, PIM, 침렉의 모든 수요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LX 세미콘이나 LPDDR4, PHY IP 공급 계약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양산되기 때문에 러닝 로열티가 나올 거다 그리고 올해는 해외 매출 비중이 50% 이상 증가하면서 영업마진이 상당히 좋아질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IP 시장 보면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림이고요 검증된 IP를 활용하면 반도체 IP 미 활용할 때보다는 개발 시간이나 비용, 코스트, 시간, 인건비 모든 부분에서 세이브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 전문화된 설계 IP 블록 영역으로 갈 것이라는 겁니다 역시나 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이렇게 더 드라마틱하게 증가한다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관련돼서 말씀드렸고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가온 칩스, 에이징 랜드 이 세 가지 종목을 같이 비교해서 매출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차트상의 위치는 어떤지, 외국인 기관 순매수 현황은 어떤지 그래서 설계 IP 자산은 구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미세 공정 되면 미세 공정 관련된 팻리스 업체들이 당연히 더 전문화되고 더 분업화된 설계 자산 IP 회사에 맡기는 거고 설계 자산 IP도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로 갈수록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CXL이나 PIM이나 침넷에 각각에 대응하는 IP 설계 자산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통으로 할 수 있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TSMC 파운드리 회복되면 한국의 반도체 IP 설계 자산이나 디자인 하우스 모두 수혜를 받는데 TSMC, 삼성전자 모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는 당연히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새로운 사실이 있으면 업데이트 해드릴 거고 이런 설계 IP 자산 회사의 대표적인 회사가 우리 텔레칩스 말씀드렸죠 텔레칩스도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구독자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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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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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